성민호사, 뭐해드릴까요? 안성기 안성기? 안성기? 굉장히 쉽죠 이제 안성기 자꾸자꾸 기다려줘요 지금 너는 어디쯤인가요? 아직 만난 적은 없어도 보고싶어 설레는 떨림도 너 향한 마음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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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하나 대신 준비됐으니 자 이제 나타나져요 I want you my love 난 궁금해요 그댄 어떤 얼굴일지 어디다 갔지 우연히 널 본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될까요? 보고싶어 널 알고싶어 널 그댄 알아볼텐데 듣고싶어 널 안고싶어 널 이제 고백하면 안될까요? 이제 고백하면 안될까요? 두근두근 떨려와서 혹시 무섭지 낮춘 걸까요? 서둘지 난 느려해도 잘 안됐어 설레는 떨림도 너 향한 마음도 무대 하나 대신 준비됐으니 자 이제 나타나져요 I want you my love 난 궁금해요 그댄 어떤 얼굴일지 어디다 갔지 우연히 널 본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될까요? 널 본적은 없지만 난 너무 기다려져 벌써 맘살래요 이런 맘 더 안다면 멍청해 편해져요 내 미래의 boyfriend 난 알고싶어 그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널 우연히 널 본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할게 말 I want you my love 난 궁금해요 그댄 어떤 얼굴일지 어디다 갔지 그 지연이 널 본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될까요? 널 보고싶어 널 알고싶어 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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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시죠? 내일 또 오시는 분 내일 또 오시는 분 밤에 오세요 파이팅해서 파이팅해 가지고 파이팅 해봅시다 아시겠죠? 네 안녕 안녕 우승 아빠 안녕 우승 아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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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